어... 이거 어떻게 쓰는데? 아 씨 음... 그러게요 단조철 하나가 모자라 단조철은 여기서 살 수는 없는거죠? 철밖에 못사더라 음... 애매하다 아유 나.. 보여줄게 있어 너 난 이 특성 멋직지 이제 레벨 올라갈수록 롱샷은 지가 알아서 마스터할 것 같은데 그러네 보여줄게 어? 어 오오오오오! 이 안에서 힐이야? tapes 오오오... 힐양 좋다고함 초당 10.5 야 이거 쿨타임 50 무조건 난 쿨감 스킬을 찍어야겠네 쿨감은 거의 그냥 무조건인 것 같아 맘에 드는구만 아 받는 데미지 감소는 나도 찍을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찍어야 될 것 같아 강화할 거 있나 좀 봐야지 혈연이나 나무 껍질 좋을 것 같다고? 개가 데미지 대신 받는 거? 야 근데 개가 본체라 개가 중.. 개가 데미지 받는 거 안 좋지 않냐? 나무가 나을 것 같아요 체력 별로야? 쟤나 곧딱지만큼은 1% 10개 다 찍어도 30.. 그거네 효율적인 부분에선 나무 껍질이 낫겠다 아 이거 재밌긴 하네도 원형 보조 얻으니까 그러게 아 보조 좀 복잡하다 생각했는데 게임 재미가 좀 늘어나는 편이네 시발 악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는 느낌이다 가자 오케이 어떤 새끼가 기다리고 있을까 거기에 어떤 새끼가 기다리고 있을까 거기에 그것도 걱정이긴 하네 아니 근데 이렇게 모든 서브나 메인 루트에 보스를 만들어 놓은 거면 오히려 시발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문제는 야 저거 뭐 보이.. 야 저거 봐 야 수고렬 아이쉬발 아이쉬발 아잇 아까랑 느낌이 비슷한 보스인데? 설마 또 컷신 나오는 걸 째 나오냐? 썩은데 컷신..나오나? 저기요 오 세상이 괜찮으십니까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까 자 도와드릴까요 니가 밀면 밀린다나? 신기하네 아 눈 아파 하하하하 보이는구나 정말 놀랄게 된다 박슬떼 제 제자국을 만들냐라 죽을냐라 제발 도와드릴 도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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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괜찮아? 아니 아 아씨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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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수 아악 아악 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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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와 개가와 개 개 개 개 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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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뭔 지랄이야 나 말툭딜 좀 넣고 있을게 팔아야 돼 아씨 에? 아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거 잡몹 처리하고 해야 돼 뭔가 존나 튼튼해 보이네 이거 아 아 아 어 존나 아프네 개지새끼 오기 전에 개지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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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저건 뭐야? 어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 있다 뭐야 뭐야 나 게임 멈췄어 안돼 너 죽어 아 뭐야 게임 멈췄어 왜그래 아 너 누웠어 아 진짜 게임 진짜 아 아 아 나 깼어? 아 씨바 나 게임 프리징 됐어 아 진짜 정신 게임이네 진짜로 아 아 아 정떨어진 어떻게 됐다고? 이건 족같은 게임이 맞아 진짜로 아 크래쉬 났어? 아니 그냥 멈췄어 그래서 강종했어 지금 그냥 아까 네가 겪은 거 있잖아 그냥 딱 멈추는 거 하면 아 아 아 이거 2패가 있어 아 그래? 응 짠지 쉽더라 응 어쩜 왜 게임을 X같이 만들었지 그러게요 한 번씩 그러네요 이거 업글이 되지 않냐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단조철이요? 나왔나요 저희 단조철? 흠 안 나온 거 같은데 일곱 개네요? 여덟 개 필요했나 아까? 앞으로 내 방에서 이 게임 실드 치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로 진짜 다른 방 가서 실드 치는 건 상관없는데 내 눈 앞에서 이거 실드 치지 마 진짜로 정신 같은 게임 이거 같이 하는 거 아니면 난 이거 무조건 난 죽였어 이거 아 진짜 존나 짜증 난다 진짜로 뭐 되게 고? 응 고 가자 내가 혹시 사냥꾼의 눈 쓰면 너도 잡몹들 막 주황색 테두리 보이냐? 아까 살짝 보인 거 같애 그게 그건가? 응 그렇구만 여기 그냥 패면 되나? 폐봐 어 그러네 어 주황색 테두리 이거구만 아 주황색 테두리 주황색 테두리 아 주황색 테두리 어 아 아 아 아 하... 누웠어? 응 잠깐만 아 너 그만해 병신들아 좀 아니 이거 참 어질어질하네 걔도 누웠구나 아 안되겠는데 아이 예행병 어? 걔 살았는데? 부활하기는 해 시간 지나면 아 그럼 걔를 걔를 나중에 좀 봐야겠네 아 근데 초반에 말뚝딜 좋긴 해 아니 이거 잡몹 처리 안하면서 하면 시발 늘어나는 숫자가 감당이 안되네 아 그리고 이게 그 무슨 웨이브마다 저 새끼 체력 달아있는 것만큼 잡몹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 웬 저번에 우리가 너무 초반에 빡딜 넣어서 좀 많이 나온 걸 수도 있어 그래? 나도 좀 천천히 까봐 그럼? 어 까다가 이거 웨이브 처리하고 까보자 오케이 바로 나오고 아 아 아 됐지 해보자 안나오는건가 이제? 그런거 같애 아 오케오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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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또, 또 나온다 근접무기로 해도 이게 되는구나 근접무기로 해도 게이지가 차네 저, 저, 저 10대지가 문재인 넘어져 넘어져 움찔했다 움찔 오케이, 컷, 컷, 컷 오케이 아, 좋은데? 아, 힐장판 짱이다 이거 아, 힐장판 짱이다 이거 아, 쳐 올라온다잉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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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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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지랄, 또 지랄 왼손 비야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 뭐야 오케이 좋다 좋다 오케이 이 새끼네 모독자 히드라 같은 새끼 저거 아 아씨 아 잡아 아니 미친게임 기다려봐 아 스펀킬 좀 그만해 개새끼야 나이스 좋아 아 힐장판 따뜻하다 활력 재공급 이게 뭐야 뭔가 스태미너 관련 느낌이지 어 이 새끼 풀려났어 어 어 아 파크셀테크 뭐 주려나 어 다부짐 잠시만 오 개 빵빵아 근데 개가 소환체가 맞아? 어 얘 소환체야 오 그럼 이건 니꺼네 오 빵빵아 주종 관계 역전이 있고 치유 치유 매개체라 야 치유 매개체라 아냐 근데 난 궁금한게 이게 도대체 올리는 방법이 진짜 이거밖에 없어? 어 어 오오오오오 이게 더 좋은데 나 뭐가 그 보조무기 아니 그 근접무기에 방금 뮤테이터가 있어 보조무기 어 지구력 사.. 감소인데? 아 이거 봐야겠다 충전공격 지구력 25% 감소면 최고인데 왜 가속도 말하는거지? 아니야 활력 재분급 활력 재분급 그러네 어 어 아 난 상관없다 난 시드 브레이커 가자 음 난 난도질만해서 하자 아이 그래도 뭐 아이 뭐 이거 튕기가 잡버그만 없으면은 튕기는거 없고 잡을만한데 보스같은거 참 애매하게 만들었네 도착kan 요거 퍼즐 다 없었으면 좋겠어 허헣허헣허화 재미도 없고 잘 맞는 것 같지도 않고 뭐냐 이거 누구야?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네 아 내 힐장판 미친놈이긴 하네 그 위에서 그냥 금딜 빡딜 넣어도 힐 양이 이겨? 어 힐 양 미쳤어 이거 으악 음? 걔가 벽타고 왔네 어어어어어 여기 힐장판 힐장판 맛좀 보자 아니 힐장판 뭐야 이거 개달아 심지어 쿨도 그렇게 막 길지도 않아 여기 상자있다 뭘 단조철이다 정작 상자에선 단조철 같은게 안나오네 나왔는데? 아니 그거 방금 내가 먹은거야 어 방금 단조철 하나 더 나왔잖아 어 어 그거 아 그랬어? 요런데 올려져 있던데 여기서 오른쪽이네 이 밑에 길은 뭔데? 거기가 안간 곳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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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구만 어 어 적 표시되는거 좀 꿀인데? 어 개좋은데 그거 어 그럼 저 주황색 테두리 있는 애들한테는 지금 추딜 들어간다는거니? 추딜 들어가 아 미쳤네 완전 나이스잖아 음 사냥꾼 보조로 나쁘지 않네요 괜찮네요 아 나쁘지 않은데 아 게임 재밌 아 진짜 칭찬하긴 싫은데 재밌는 약간 다 본건가? 응 이제 우리 아까 그 내려가려다가 말았던 곳이 직진이야 직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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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헝 와아.. 깊게 들어갈 수 있는..게 하나에 dating 을 Book 나한테 존나 떨려 잠 아! 아 뭐야! 아니 씨발! 아! 아 씨발 불 불 불! 존나 아파! 아 존나 아파! 뭐야! 아 저 비틀린 궁수 저 새끼였어? 나 누워쓴! 아 씨발! 광야의 사냥꾼은 뭐고! 뭐야! 저 새끼한테 끌려가! 나! 안장하네! 나 죽기 직전! 아! 개 개 안되지 이거? 어! 안! 안! 잠시만! 아! 이게 씨발 개가! 갔냐? 아니 죽었어 이미 별 미친 새끼들이 다 나오네 진짜 오! 타락 크리스탈 나오네? 어! 어 씨발 이게 뭐야! 와 근데 딜 개쩐다 초소가 때리는 건가 야 석동 딜 와우 와우 미쳤고 야 오 밴딧 석동 짱이네 아 일단 살리자 아니 이게 하하 아니 아군 도와주는 키를 왜 이딴 식으로 만들었지 뭔데 그니까 한 번 누르면 이동한 누른 지점으로 이동인데 그게 팀원한테 가는 키랑 똑같애 아 두 번 누르면 나한테 오는 거고 꾹 누르면 스킬 쓰는 거고 한 번 누르면 아이쉬발 아니 거긴 어 이게 뭐야 잠깐만 개는 죽었어 하하하하 개 아니야 할 수 있다 아 저 앞에 보라색 니다 씨X 잘하자 아니 이거 이게 왜 이렇게 껴 어은 어은 으험 으헛헤헛 빵빵 아 시 아 할 수 있다 아 아 xx 땐 거 같은데 오케이 이 씨랄 아하하하 으허허허 이하 진짜 맵으로 장만들 쳐놓은 거 뜬금없는 데서 쳐놨다니까 비웃이나 점프가 키가 또 하나라 그래 저런다니까 끝난건가 이 맵은 그럼 아닌거 같은데 사다리 있는데 왼쪽에 퍼즐을 안풀었다며 아까 맵좀 보자 왼쪽으로 가서 아니 우리 다 깬거 같은데 여기 여기 안갔나 이렇게 일단 맵은 하긴 깜짝이야 이게 안돼 앉아서 못가 알트로 앉는 기 있었네 곁에 몰랐다고 어 앉을 이유가 어 저번에 우리 한번 앉지 않았나 모르겠어 어 앉았었나 기억이 안나네 아우 아 저 궁수가 만나면 숨이 막히네 쟀딴게 궁수야? 씨발 활을 쏘질 않는데 위로만 쏘는데 활을? 아 뭐가 좋아 씨발 답이 켜 이 씨발 놈들아 서구 미쳤네 내가 왔어 저 씨발 황금 뭐야? 황금이라니? 아 아 나가는 길인가 이거? 어 어 아 씨발 나 또 또 또 보스인줄 알았네 씨발 오? 이게 뭐야? 응? 왜? 아 잃은 체력 10%마다 모든 데미지 감소 3퍼래 최대 15%까지 감소한데 뭐가? 경화코일이라는 반지 아까 보라색 먹은거 아 오오 너 체력이 적을수록 단단해진다는디 아 근데 이건 별로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껴볼게 일단 야 근데 지금 우리가 먹은 밴딧이 짱인데? 그거 어딨는데? 그거 어딨는데? 그 그 총알 그 메인무기 적중시 10% 확률로 소모한 탄약이 이 무기의 탄창으로 직접 돌아오는데 와우 난 자동으로 들어갔어 이거 탄약이 이 무기에 회수되면 3초동안 발사속도 10% 증가? 어? 이거 나 보조무기에 달아 놔야겠는데? 어? 이거 나 보조무기에 달아 놔야겠는데? 아 이거 따발총이 좋네 그러면 그러고 보니 그치 오케이 만렙 기준 30% 확률도 올라가? 야 저거 짜센데? 밴딧? 야 우리가 지금 맵을 거의 다 밝힌거 같은데 저 왼쪽 저쪽이 조금 안 밝혀지긴 했는데 뭐가 있을까 저기? 없을듯? 저거 뭐 없겠지? 음 보면 지금 아 뭐가 있긴 하네 저기 하하하하 일로와봐 뭐 없을거 같죠? 그쵸? 어떻게 할려 가보려 넘어갈려 가자 아니면 존나 빨리 질주해서 가봐? 아니 지금 그 체크포인트로 가면 될거 같은데 아 그래? 가봐 저기 체크포인트 이름을 왜 개같이 적어놨지? 이게 뭐야?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이게? 난 안 보임 얼룩진 빈터로 가면 어? 뭐지? 잠깐만 맵에서 이름 좀 볼 수 있나 이게? 체크포인트 이름이 뭐야? 아니 체크포인트로는 이동이 안된다는 사람이 아 오케이 뛰어가자 그럼 몹잼만 시켰네 시벌 뛸거야? 뛰어보자 야 어디지 근데? 아니고 얘네 무시하고 뛰는게 가능한가? 아니 아니 우리 어디를 가겠다는거였지? 근데 맵이 다 밝혀진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 아 그래? 어 우리 지금 맵 거기 내 기준에서 안밝혀진데 있어서 그걸 얘기한거였는데? 잠깐만 너무 아프다 아 사원 보스요? 당연히 잡았죠 사원 보스는 얘 명 존나 아프네 으악 에이 나 죽겠다 아이씨 난 가빠 뒤따라가볼게 아 얘 뭐야 더 끌고왔네 시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유 개시발 머리사냥인데 아프리케에드 뭐야 뭐야 이쪽이지? 이쪽이지? 어 어 탄소모가 벌써부터 좀 적은 느낌인데 아 그래? 어 티가 나는구만 아 아 아 야 사슴이 방금 나 때렸어 아 거기 한 번씩 밀친다고 하더라 아파 근데 아 아 아 어 탱 진짜 존나 아프다 어 굿 와 안간 데가 여기 윈데 안간 데였길 바란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터면 진짜 너무할 거기 아까 거기 아씨 다 했다 됐어 철 두 개 얻었으니 됐어 아 철 두 개 나왔어 못 잡으니까 주네 이 사슴한테 맞아 봐 이거 존나 아파 어 쇠소리가 이렇게 저 사슴 자살하는데? 자살하는데 죽을걸 알았으니까 그런건가 맨 끝에 안갔다는게 뭔소리여 뭐 여기여? 여기 길어 보스방이에요 저기 돌아 나가자 이제 사원에서 약탈자 까지 잡았으면 약탈자가 우리가 잡은 보스 얘기하는건가? 두 번째로 잡은 애들 아냐? 아아 아아 그러네 아시발 이기야 어! 어? 이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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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 아이고 약간 맵이 워낙 넓으니까 좀 표시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지금 여기에 남은 보상이 뭔지 메인 로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브로트에서는 좀 상자 몇 개 남았고 뭐 약간 이런거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게 좀 없네요 개새끼들 아니 잡몹 잡는게 보스 잡는거 보다 경험을 훨씬 많이 주네 그래 디비전이야 이거 야 그리고 시발 보조 그거 했다고 바로 메인 주 캐릭터 레벨 안오르는거 좀나 웃기네 레벨업 진짜 하는 꼬라지를 못보겠네 야 이거 유물 업그레이드 하자 이거 안할수도 없는게 시발 실드브레이커 이거 업그레이드 되는게 짱이긴 해 난 뭐 학살자 를 해야되네 학살자 업그레이드지 뭐 나야 밴딧 이것도 좀 끌리긴 하는데 나 8강이다 이제 석궁 석궁이? 응 와 벌써 원형 레벨업 할라그러네 보조 확실히 그냥 잡몹 잡는게 짱이네 굿 야 너 왼쪽 위에 푸사도 바뀌었다 다 반반으로 응? 왼쪽 위에 내 푸사 봐봐 그치? 반반으로 직업 반반으로 보인다 시발 신기하네 저건 이제 돈이 없어서 강화를 못하네 나 이제 최대 30%까지 쉴드 늘었다 흐흐흐흐흐 오오 휘이 아휴 아휴 빨리 위생병 스킬 좀 배우고 싶네 몇 가지 할까? 어떻게 할래? 넌 어떻게 할래? 몇 가지 하자 또 들어가면 한 시간 넘게 걸릴 것 같다 그래 그럼 지금 우리 세 번 정도 하지 않았나? 세 번 그치 세 번 정도 했는데도 맵을 하나를 다 못돌았네 짜증나게 재밌어서 열 받네 아무리 봐도 난 지금 이거 빨리 힐러 스킬을 올리고 싶네 서브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서브가 오래 걸리는 만큼 경험치를 많이 줘서 보상은 또 괜찮아가지고 그래 아 얜 또 왜 아예 번역을 안 해놨냐 사냥꾼의 집중이건 번역이 아예 안 된 스킬이 있어 근데 이거 얘한테 업그레이드 했어? 어? 뭐? 얘 뿔충이한테 응? 뿔충이가 누구야? 얘 뒤에 뒤에 응 응 했어 학살자 이건 대체 언제쯤 제대로 된 게 나오는 거야? 그 가보드 효율 이런 거는 어 오케이 끝 끝 어휴 아휴 오늘 좀 많이 벌어야겠는데 근접무기는 앞으로 난 계속 이걸로 해야되나? 이 게임이 무기가 뭐가 나오든 자기 무기 하나 진득하게 키우는 느낌이래 그니까 뭐 바꿔가면서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하더라 그렇구나 난 얘네날 하고 지금 아니 뭐 나쁘진 않은데 뭐 재료만 많으면 뭐 옮겨 다니는 건 상관없긴 한데 그게 재료가 단조철 나오는 꼬라지가 좀 어드벤처 모드를 가면 스토리 상관없이 노가다도 가능하다고? 막 그거 있더라고 이게 한번 겹맵은 어드벤처 모드라는 게 생겨 아아 그래 여기 저번에도 그랬어 우리 옛날에도 그랬어 랩론트1도 맵 초기화 시키는 거 기억나는 나 랩론트1은 아예 그냥 기억에서 삭제했어 맵 초기화 시키는 게 그때도 있어 던전 초기화인지 맵 초기화인지 딜링 대비 실드 올려주는 거면 나도 대검 쓰겠는데 이게 때리는 횟수 기반이라 근접 공격 제일 빠른 거는 이거 아님? 근데 이거 캠페일 리론 이건 아니죠 이거 누르면 작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걸로 끼면 아 2는 세계별 초기화인데 아직 두 분이 완료한 세계가 하나도 없어서 어드벤처 모드가 안 열렸어요 그렇군요 때려봐 딜 봐줄게 음? 아니 이거 그냥 DPS만 그러니까 공속 제일 빠른 게 뭔가가 나는 궁금해서 흠 딜은 이게 확실히 제일 썰고 이게 멋있긴 해 업그레이드 몇? 몇이나 해놓은 건데 그거? 이거? 5 근데 카타나도 5야 해봐 때려봐 이거? 아니 카타난 어 CX 이거 DPS 좀 절망적인데? 왜? 270 80 나오는데? 근데 막상 또 몹이랑 싸우면 딜은 잘 들어가 여러가지 효과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걔는 300 막 그런게 나오는데 300 400 음 아 아 아 이거 왜 출혈이나 이런 효과가 안 들어가게 만들어놨지? 그런거까지 해놔야지 정확한 딜 비교가 되지 이거 좀 더 괜찮은 대검이 나오면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긴 한데 네 그리고 언리얼5면 이런 유리창 정도는 깨지는게 돼야 되는거 아니냐 한번 껴보고 실험이나 해볼까 와 쉴드 차는 속도가 너무 느려 아 아 쉴드 차는 속도가 보이는구나 공속 빠른게 지금 무조건 나는 이득이야 뭐가 됐든 쉴드가 늘어나니까 쉴드가 차기에는 적을 죽이면 되겠지 가능하다면 말이야 음 안되니까 그런거지 아니 우리 오늘도 한번도 안 썼네 저런 아이템들은 안 쓰게 돼 이거 1번 2번 3번 저 퀵솔롯 기준은 누가 정해놓은거지? 이 순서인가? 아닌데? 아니 근데 존나 이해가 안되는게 왜 씨바 포션을 1번으로 해놓은거야 보통 알파벳 2나 R 지금 아무것도 없네 놀고있네 기 이리로 하면 좀 좋아? 왜 숫자 1번으로 포션을 먹게 해놓은거야 아 2랑 4 재장전 아 나 칼 써서 잘 몰랐네요 그렇다고 1번은 너무 먹기가 좀 불편해 바꿀 수 있냐고? 몰라 1번 고정이야 1번 고정이야 퀵솔롯 2번부터 지정가 아닌게 아 그래 이거 하다가 엘들리 가러가면 1번으로 힐먹는거 아닌가 몰라 아 난 방패 안 쓸지도 몰라 방패라니? 우리 방패 접었잖아 아 나 뭐지 지금? 나? 그것도 까먹었어 지금 나 무슨 캐릭터 하고 있었지? 너 채찍이잖아 아 맞네 제대로 잊었는데 제대로 잊었는데 아 요즘 팟판이 너무 재밌어서 그거 계속 하느라 어? 나 무게가 좀 아 무게를 좀만 더 낮추면 될 것 같은데 어? 됐다 어? 됐다 이거 하면 되네 됐다 팔이 좀 가오가 안 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아 갑옷 상인이 있어? 있어 근데 쓰레기야 아하 전부 때 반지 팔던 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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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좋은 가부시긴 한데 저게 네 모자 숨기기 기능이 있다고요? 이 게임에? 어 있던데? 어디에? 어 옵션에 있던데? 아 헬멧 표시 게임플레이에 근데 있는게 훨씬 나은데? 흐흫 흐흫 아이템 자동해제 발동이 뭐야? 아이템 아이템 자동해제 발동이 뭐지? 몰라 번역 지랄맞아서 오르겄어 흐흐흫 으흠 흐흫 흐흫 으흐흫 이 네 개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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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옿오헿허의 이 새끼 맨날 뭘 이렇게 꽂히는 거야 엔진이야? 프로펠런 그 배 움직일 때 그런 건가? 딱히 쓰임새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 어때? 그 원거리 주시자 그거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어 얘네도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안 되지 않나? 안 돼 아 되나? 잠깐만 저거 어디다 끼는 거지? 안 되나 봐 딱히 뭔가 없다 아 장착한 무기 강화 수치를 따라간대 아 그래 그럼 강화를 많이 한 만큼 세진다는 거야 그러게 처음에 루트 채찍을 해 데미지 30이었어요? 아 힐스 가기 싫어 아 끝 힐스장 망해라 fertig 힐스장 forty 감사합니다.